구워보세요 제가 9월달에 풍성한 한가위같은 혜택 드린다고 할 때 결정을 하셨어야 됩니다 10월달 프로모션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할리치케네드 김솔기 드립니다 자 오늘은 10월 할리 데이비슨 신차 구매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겁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패밀리입니다 차량금액 40만원 할인 거기에다 크레딧 100만원 제공 그리고 무이자 24개월 할급도는 리스가 제공이 됩니다 투어닝 패밀리입니다 차량금액 60만원 할인 거기에다 크레딧 100만원 제공 그리고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리스가 제공됩니다 CVO 패밀리 80만원 할인 크레딧 100만원 제공 무이자 24개월 할부 또는 리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모델이 과연 혜택이 좋을까요 할리 데이비슨 최초 어드벤처 투어로 모델인 펜아메리카 펜아메리카 스페셜 모델을 특별 프로모션을 합니다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 전화주세요 펜아메리카 일반 모델인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차량금액 40만원 할인에다가 무이자 60개월을 제공해 드리구요 거기에다가 크레딧을 400만원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로드가 됐든 온로드가 됐든 내가 타고 싶다고 하시면은 교체를 하실 수 있는 한대분 하이어 교환권을 같이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럼 펜아메리카 스페셜은요 다 동일한 혜택에 크레딧이 200만원 자 그럼 10월도 굉장히 재고가 적으니깐요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서두르십시오 아차 10월 신차 구매 혜택 뿐만 아니구요 의류 그 다음에 파챈 악세사리 요렇게도 세일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렇게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할리 데이비스는 탈 줄 모르셔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할리 치킨헤드가 스파르타로 수업을 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기초부터 해갖고 차근차근차근 해서 도로주행까지 연수를 해 드릴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말고 문의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은 서비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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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